네,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20대 청년이 군대에 안 가려는 목적으로 온몸에 문신을 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 기억나시는지요? 이전에는 이렇게 온몸에 문신이 있는 경우 현역 입대가 불가능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이 규정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문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이런 시대 상황에 따라 개선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걷어옷을 벗으셨네요. 네. 오늘 드레스코드가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완전히 똑같이 입고 왔더라고요. 그 멘트로 좀 시작을 하려고 일부러 더운데 잊고 있었는데. 그랬어요? 그냥 홀딱 벗고 오셨네요. 저는 너무 똑같은 게 싫어가지고 벗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종종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잘하시더라고요. 최연아도 잘하잖아요. 나이에 비해서 체력도 좋으시고. 아니, 축구하는 건 좋아하시는데 보는 것도 좋아하십니까? 보는 걸 좋아합니다. 축구도 많이 보세요? 해외 축구? 그렇죠. 작년에 손흥민 선수 경기도 보러 다녀왔었잖아요. 영국까지 가서 대단하십니다. 저도 뭐 하는 거 보는 거 다 좋아하는데 해외 축구 보면 해외 선수들 문신이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많아요. 그리고 뭐 외국 가수들이나 스타들 중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도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보면 문신한 선수들 꽤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 많아졌고요. 제 주변에도 사실은 잘 아는 평론가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글 쓰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는 문신하신 분들 보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작가님 중에도 계시고. 제 주변에도 이제 문신한 분들이 꽤 많아졌더라고요. 우리 팀장님도 뭐 까면 좀 나옵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귀도 못 틀어요. 무서워가지고. 아니, 운동선수는 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있는데. 이상하게 일반인 보면 좀 심하게 하신 분들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네, 근데 이게 인식은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 제가 한 20년 전에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뭐 대학생 때인데 목욕탕에 갔다가 이렇게 문신 조금만 한 분이라도 있으면 왠지 모르게 제 자신이 움츠러들면서 좀 피하게 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뭐 사회적 인식도 그렇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아는 뭐 유명한 스타들도 많이 하고 있다 보니 예전처럼 이게 뭐 어떤 혐오의 대상으로 따라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어떤 개성으로 좀 보게 되는 저도 사실 40대여서 뭐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이 나중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확실히 예전과는 좀 달라졌어요. 인식 자체가.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문자들 오고 있는데 그중에 아주 강력한 문자가 와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6248번님. 문신한 사람을 모아서 별도로 대대를 만들어서 최전방에 5년 근무 휴가 없이 보내야 한다. 너무 심하네요. 아주 문신의 원한이 있는 그런 분 같고. 문신, 체중, 정신질환 등에 입대 전에 사전 신체검사를 하는 건데 이게 좀 달라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규정을 좀 완화시켜가지고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는 대상을 좀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인구 절벽이죠. 우리나라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회도 미치지 못하니까 앞으로 사실은 현역 입영 대상자가 너무 줄게 되면 국방의 어떤 의무를 하는 어떤 인력 자체가 너무 줄어들게 되니까 그거에 따른 어떤 문제점 때문에 아마 현역으로 입대하는 사람들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역 판정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이 나온 건데 문신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팔, 다리, 배 이렇게 온몸에 걸쳐서 문신이 있는 경우는 4급 보충역 판정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신은 1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되는 거고요. 저 이제 2000년도에 군대를 갔었는데 그때도 문신 그때는 작은 것만 있어도 그냥 현역을 못 갔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 문신도 있지만 다른 기준들 체질량지수나 편평족, 평발이고요. 그다음에 굴절 이상 이런 현역 판정 기준이 2014년에 사실은 조금 더 강화했었는데 이걸 다시 완화하는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질량지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이 17미만 33 이상에서 16미만 35 이상으로 바뀌었는데 체질량지수가? 이걸 좀 설명드리면 키가 175cm인 경우에 과체중이 102kg 이상이면 4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8kg 이상으로 6kg을 늘린 거고요. 저체중도 52kg 이하에서 48kg 이하로 4kg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현역병 이병 적채 해소 위에서 일시적으로 느슨해졌던 4급 판정 기준이 이번에 다시 강화되는 거고요. 평발 같은 경우도 이게 몰랐는데 각도가 있더라고요. 목발뼈하고 발, 허리뼈 각도가 15도 이상이면 4급이었는데 16도로 1도 정도 더 완화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하나 강화된 건 뭐냐면 정신건강 기준만 강화가 됐어요.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는 현역 입영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 현역 입영이 가능하도록 좀 개정을 했고요.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기준도 일부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년 전에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완화했지만 정신건강만 강화하는 개정안을 이번에 내놓은 겁니다. 반찬 토론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단문호 1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담당 PD가 두 분을 뽑아서 선물까지 주겠다. 정말요? 응원을 했습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으로 KBS님께서는 문신 있다고 총 못 듭니까? 총 들 수 있으면 가야죠. 그리고 어느 시대인데 조폭만 문신합니까? 착한 내 친구들도 용, 호랑이, 토끼, 거북이, 잉어, 붕어 많이 키운다고. 그런데 문신들이 좀 예전 것들을 많이 하셨네요. 4562번님께서는 진작에 바꿨어야죠. 일부러 문신하는 애들도 많던데 이거는 아주 잘했습니다라고.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생각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군대 안 가려고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 없거든요. 네, 5917번님도 문신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군 내부의 군기가 중요합니다. 인권이라는 이유로 군 기강이 너무 해이해졌다고 봅니다라는 것이였네요. 그런데 아주 편하게 갔다 오셨잖아요. 편한 군대가 어디 있어요? 마트에서 일하셨습니까? 그건 맞는데 PX병은 맞아요. 그러나 저도 훈련은 다 받았고. 보면 사실은 군대를 가는 것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아직 있기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가장 젊은 청춘에서 2년 정도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편하니까. 아니,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서 사실은 뭔가 미래를 정리할 시간도 있고 좀 긍정적인 측면도 많은데 우리 사회가 유독 좀 군대를 가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긍정적인 면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가라고 하면 가실 겁니까? 그건 못 가죠. 논리가 너무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문신에 대해서는 그동안 참 말이 많았습니다. 이걸 예외로 봐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의로 문신에서 실제로 현역 기피한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그래도 꽤 되더라고요. 2018년에 보니까 어깨 같은데 일부 문신으로 현역 3급 판정을 받았던 A씨가 판정 당시에 추가 시술하면 고발됨을 알면서도 병역을 좀 감면할 목적으로 전신 문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위원 소집 대상 4급 보충역 판정 받았다가 병무청에 적발이 됐고요. 2017년에도 병역 의무 피하기 위해서 온몸에 문신 새겼던 22세 남성에게 광주지법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고요. 최근 5년 동안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병역 면탈 방법을 보니까 일단은 1위가 고위 체중 조절입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15명이 걸려서 33.6%였고 2위가 정신질환 위장 68명 19.9% 그다음에 3위가 고위 문신이에요. 58명이나 됩니다. 17%. 그래서 2015년 47명, 2016년 54명, 2017년 59명, 2018년 69명, 2019년에는 75명의 병역 면탈자가 적발돼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8월 31일 기준으로 38명의 병역 면탈 행위가 적발됐고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런 행위를 한 사례를 총 합치면 342건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갔다 오는 게 낫지 않나? 사실은 안 갔다 오고 이런 사유가 있으면 취업하는 데도 좀 지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어떻게 보면 긴 인생에 어떤 흠이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녀오세요. 군대 괜찮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다른 건강상의 이유와 다르게 사실 좀 더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문신한다고. 저 옛날에 후임에도 문신한 친구 있었는데 잘했어요, 군생활. 맞습니다. 군대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 속에는 진짜 아까 문자 보내주신 대로 조폭이나 이렇게 좀 사회의 부적응자들이 문신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실제로도 예전에는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군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약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을지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혹시 같은 내무반 안에 있으면 첫 인상은 좀 약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어차피 겪어봐야 되는 것이고 총 쏜다든지 훈련받고 하는데 문신은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해외 같은 경우는 요즘에 눈동자까지 문신하는 분들도 있어요. 눈동자요? 네. 눈 흰자예요? 눈 흰자에다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안과 같은 항목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는 이제 현역으로 입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신으로 정신건강이나 신체건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례처럼 안과에 보낸다든가 정신과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사전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신 이 자체만으로는 군대를 안 간다. 이거는 이제 불가능해진 거죠. 다른 문제가 적발되지 않는 한은요. 저는 이제 문신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알에도 문신을 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주변에선 보지 못했는데 해외 사례 같은 것들을 보면 사실은 거의 못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0421번님. 군대 가야 합니다. 군 생활할 때 후임병 한 명이 문신을 했었는데 오히려 군 생활을 더 잘하던데요. 라고 하셨고요. 5374번님. 저 이 의견에도 공감하는데 찬반을 떠나서 인구가 부족해서 이런 조치하게 됐다면 살짝 서글퍼 지내요. 문신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죠? 라고 하셨는데 참 인구가 줄어서. 그것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문자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저의 생각도 그렇고 문신에 대해서는 인식이 정말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애플리케이션으로 이기선 샹님께서는 형제님 도봉고 오시면 축구 한번 하자고 하시는데 제가 또 한번 가야겠네요.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끝나고 한번 휩쓸러 가야겠습니다. 제가 거의 방송국들을 다 제압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로. 그래요? 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같이 찾아놔요. 그러니까 그 실력은 봤지만 방송국들을 다 이렇게 했다라는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90번님께서는 형제님 오늘 깐죽모드 너무 재밌다고. PX병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존재라고 또 하셨네요. 그걸 뭐 다들 쉽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PX병은 주말이 없고. 건방지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늘 제가 궁금했어요. 과자를 사러 가면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는 사실은 좀 친절하기는 힘든 상황이 있는데. 저는 뭐 원래 사람이 친절하니까 그러진 않았지만 그건 뭐 개인의 차입니다. 개인의 차. 자 문신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도 그래도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연령대로 좀 나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뭐 40대 50대 그 정도 이상은 아직도 좀 문신에 대해서 예전 인식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그 이하 세대는 좀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듯한 그런 시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부는 뭐라고 했냐면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강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복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똑같죠. 최근에는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이 증가하고 있고 자기 표현의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지는 추세다. 정부도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논의점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문신 요즘은 하든 안 하든 개인의 어떤 선택이라서 우리가 뭐 그걸 가지고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제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걸로 군대를 안 가려는 그 딱 목적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화제 살짝만 바꿔볼게요. 경찰. 경찰. 문신한 사람도 경찰에 지원해서 경찰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대도 가면 경찰도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러프하게 아주 간단한. 왜요? 그거는 안 돼요 또? 저는 경찰은 조금. 그건 왜 그런 거죠? 경찰은 아무래도 좀 민중의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단복 자체가 다 이렇게 가려서 거의 안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보인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저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경찰도 상관없다. 좀 보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보이는 거. 문신이 좀 보여요. 경찰인데. 처음 만약에 맞닥뜨리게 되면 좀 쳐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못 보던 그런 광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한두 명 늘어나고 이게 전혀 이상이 없구나라는 어떤 공감대가 생기는 면은 전혀 저는 문제없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불편하다는 국민들이 좀 많이 나온다면. 예전에 사실은 연예인들도 방송 나올 때 반팔 입었는데 문신이 좀 강하면 토시 같은 걸로 살짝 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토시로 가리고 붙이고.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불편해한다고 한다면 그런 대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요? 말하느냐. 저는 약간 아직까지 경찰은 문신이 되어 있다면 조금은 이렇게 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생경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한두 명 나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경찰들도 문신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체중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체중도 기준이 완화가 됐는데 차이가 별로 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조금 왜냐하면 102kg을 예를 들어서 찐 사람들이 한 4, 5kg 더 찌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조금 그렇다고 200kg으로 늘릴 수도 없고 좀 생각은 해봐야 되긴 하겠는데 어쨌든 체중을 어떤 기준으로 딱 잡아놓는 거는 어차피 살을 찌워서 내가 군대를 가지 않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더 찌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5년 적발된 병역 면탈 방법 중 1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절하기 가장 그나마 쉽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군대 내 체중 조절을 위한 훈련도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보다는 좀 더 몸무게의 기준을 강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102kg 이상이었는데 이게 108kg 이상으로 좀 늘었거든요. 6kg이. 그렇죠. 이 정도 6kg은 금방 찌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몸무게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건강 상태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체질적으로 또 살이 잘 찌는 분들이 있거든요. 살이 쪘지만 또 운동 능력에 전혀 이상이 없는 분들도 사실은 있고. 그렇습니다. 정신은 크지만 또 굉장히 건강한 분도 있기 때문에 몸무게의 기준을 확 높여놓고 그 안에서 좀 자세한 다른 몸의 상태를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신한 사람 군대 입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두 분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5374번님께서는 경찰이 문신했다면 스티커인지 진짜인지 자세히 좀 쳐다볼 것 같다고. 거봐요. 저처럼 한번 볼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설마 스티커 붙이고 다니겠습니까? 경찰이. 병역 판정 신체검사 규정을 완화하는 이유가 아까도 저희가 살짝 언급을 했지만 군대 갈 청년이 줄어서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2022년 이후에는 급격한 인구 절벽이 발생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 인구 통계를 보니까 20세 남자 인구가 올해 현재는 33.3만 명. 그런데 22년에는 25.7만 명. 25년에는 22.5만 명. 22만 5천 명으로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병역 재원 당연히 감소가 될 것이고 최근에 태어난 아이들이 군대 갈 때 되면 이것보다 훨씬 심각해질 거거든요. 작년도 사실은 일이 안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그래서 모병제라든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국민의 어떤 의무로서 가야 하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국방에 있어서는 사실은 큰 타격일 수 있거든요. 저와 팀장님도 군대를 나왔고 아까 전에도 한 애청자분께서 문신 여부보다는 인권 안에 군대 기간이 너무 해이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보다 당연히 더 윗세대 분들은 엄청 힘드셨겠지만 저희도 힘들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요즘은 많이 좀 해이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군대 안에서 사실은 그 생활을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다녀온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해이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큰 무리는 없다고 봐야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당연히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예전처럼 사실은 군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때도 이제 얼차려도 있었고 구타하는 선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당연히 그런 건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기강을 잡는다라는 게 꼭 그런 뭔가 폭력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방법들이 있어요. 4, 5, 6, 2번님 경찰 문신 조폭하고 서로 윗돌이 벗고 대결 생각만 해도 엄청 웃기다고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또 상상을 하시는군요. 6, 5, 8, 7번님 제가 182cm에 102kg인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심지어 택배기사라고 또 하셨네요. 문제가 없어요. 조금 체중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랑 생각이 같으시네요.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회통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1분은 여기서 마치고요. 2분은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택배 과로사 문제 짚어보고 노무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수능 열심히 치르고 있을 우리 수험생들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트와이스의 치얼업 전해드리고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